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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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갑시다 자 열쇠검사 제가 고거 은색 하나 사갈게요 은색 고 지휘 슥 걸어걸어 갑시다 자 동굴법사 자 4명 뭐야? 사람 많이 들어왔는데? 아... 들어오다 막힌 사람들 때문에 원래 4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겹쳐가지고 근데 이게 웃긴게 4명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게 깔끔하게 서버가 정리를 안해주네 어? 게임이 정리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20랩 있었어 자 끝내 끝내 자 콤보 너무 쉽죠? 자 올라가고 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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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깨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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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가 없다 좀 뚫어주세요 뚫어주세요 여기 저거 하나 열었고 아 나 어차피 이거 있어 방패 아 열어주시고 나 없어 나 이거 먹고 나는 먹는 사람 여러분들은 푸는 사람 오오 초록색 행운의 편자 어 이게 또 뚫었네요 먹고 여기도 있어 아래 아래도 해놔야되요 여러분들 저 아래 저 아래 이것도 있네 오우 속도 오우 저걸 제일 마지막에 먹자 변신이 저거 뚫어 뚫어 저거 돈 없어 이거? 아무도 없네? 와아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거하고 여기로 가죠 어 쇼컷으로 가죠 어 만능죽 가자 다 부쳐 다 부쳐 우리 중에 20렙이 있어가지고 끝났다 빨리 가자 우리 축복 축복이 얼마 안 남았어 축복은 어떻게 보냐면 살짝 보이죠 고고 위로 동굴법사 살짝 위로 제 캠 옆에 그 돈표시 있죠 여기 여기 아 숨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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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내가 먹은거? 뭘 해야될까? 요거 행운의 편자 좋잖아 야씨 이거 올라갈수 있어 마우스? 여기 갑니다 어? 풍뎅이 부적 좋은거 됐어 또 못해? 또 할 수 있네? 아 못하네 저주 아 저주 아이 그 축복 다 지나가겠다 여기도 있네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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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여기도 Massachusetts 여기도 예 virtue 그róш 여기도 먹었어? 요 아래 오케이 박무 축복받아 또 쇼컷 갑시다 안 내려 아까워 피해량 대폭 강화 끝났다 뒤졌다 피해량 대폭 강화 갈면서 때리기 갈면서 때리기 갈면서 때리기 오케 오 파란색 오케 야미야미 자 하자 2600원 파랑이 뭐 먹었어 오 물방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이렇게 빨라 오와더 오와 일곱개 두개 남았어 야아 다가서 밀어버렸네 오 쏘 오 오 오 퍼린드 퍼린드는요 너무 많이 차지해요 이거 까고 여깄다 퍼린드 저거 뚫어놓으세요 난 템먹고 퍼린드 퍼린드 보낼 필요없겠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 퍼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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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명력 상승 베이.. 베이스로 가? 어 베이스로 간다 나 지금 버프가 3개야 아 보스로 가자는 거였어? 양이가 다 먹네 야 여기다 뿌려놓으니까 저거 뿌려놓으니까 저렇게 됐어요 체제는 봐 나 돈바 7,000원 돈바 7,000원 와 유심력 세다 아쉽게써 전부 완료 자 아래 열 수 있다 체제 다다라라라라라 자 못 열어 금색 아 열었다 열쇠 열쇠나 먹고 이거 이거 퍼즐 잘하는 사람 나죠? 아 안되네 은색이네 아 아 어떻게 꺼 이거 못 꺼? 구슬 검귀 야 근데 왜 세개가 나가지? 아 위에 상점 갈까요? 좀 쓸까? 구매합니다 어? 최대 물리약했어 좋아 이거 누구도 살까? 행상인 구슬 하나다 콤보에서 데미지 어 세개 공격력 증가 갑시다 노 스크립트워 노 스크립트워 그런거 안봤는데 아 돈 없어진다 돈 없어져 돈버프 없어진다 빨리 가 내려가 돈버프 없어져 동전 동전 사는거 쏘느라구요? 동전은 25%잖아 그니까 천원에 25%는 뭐얼마 4천원어치만큼 사면 돈이야 그치? 4천원어치만큼 사면 돈돈이야 5천원 자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지? 아 아파 근데 체증 열어봐 물약있네 뭐야 장군 뭐야 장군 뭐야 왕장군 왕장군 뭐야 나도 나도 돌아 왕장군 물리침 친구들 힘들어가요 동굴법사 갑시다 왕장군 있어 여기 야 왕장군을 잡어? 개쎄네 동굴법사 사기야 이거 저거 그렇구나 아 이럴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부 돈 없어지기 전에 돌아 다시 11,000원 열쇠 먹었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위에 가서 그거 열어보세요 아 은 열쇠가 없어 그것도 먹어 다 먹어 은 열쇠가 없네 편자 적어봐요 편자 이거 이게 맨날 나오지? 뭣 때문에인가? 아 어 이거 할까? 어? 나갔다 욕망의 깃털 어? 마..마..많이 판매 안 돼 별로네 가자 이것도 먹고 많아서 모랭 가자 이거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왜 계속 나오는 거야? 누가 뭐 있어서 온가봐 올라와 빨리와 빨리와 누가 안 왔어 감자만두 뭐 안 돼 죽었나? 없는데? 안 보이는데 버프 없어져 빨리와 없어 튕겼네? 튕겼대 간만 없으면 못하는 거 아냐? 갈 수 있어? 어? 아 되네? 아 이거 보내긴 보내야겠다 야 이거 처음 해봐 아 아 네 흐를를 해줄게 으아 흐를라고 음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나 할게 없는데? 오 됐다 좋아 우리의 힘이 우리 우리의 힘으로 물리쳤다 아이템 어딨어 어? 니 마크의 말제 장비 개수당 기본 공격력 1 올라가 미쳤다 엄청 많은데 자 우울한 그림이네 뭐 없어요? 아 나 마나가 공짜였잖아 생각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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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아 아파 독이 너무 아파 저 자동사냥 너무 좋아 보인다 쯔쯔 쯔쯔 오 좋아요 새로 변화 쯔쯔 하나 읽은게 나와 위에도 있다 뭐야 엥 다 들어올 수 있구나 아 잘못하면 함정 빠진대 아 잘못하면 함정 빠진대 아 저 애완동물 25,000원짜리 좋다 어 눈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못가네? 5천원 이것도 포탈 아 포탈하면 전에 있는거 다 안먹고 가겠죠? 다 뒤지고 가야겠죠? 5천원 저기 포탈은 안가? 5천원 열렸다 헝 척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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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완료 완료 이해 완료 그중 벗사 출발 포도엘레 포도엘레 죽었네? 어? 뭐야? 살리는 게 에프 쉽네 알아서 빠져나올 수 있죠? 오! 오른쪽! 오른쪽! 단당해!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힐! 힐 한 번 뿌리고 죽이고 처리! 화상! 아! 아... 어? 지금 물약 채우는 거 있네? 혼자 와? 눈깔 하나가? 야! 눈깔 두 명! 일로 와봐 저기로 가자 물 떠와! 물 떠오면 돼! 물 떠오면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또 물... 물 떠오고 아... 이게 레벨이... 레벨이 그래서 그래 레벨이 그래서... 레벨이 그래서... 20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밖에 없지 5화 오케 책 한 번 읽고 3장 2장은 안 읽었네? 저기... 상점입니다 상점 너 일로와! 혼자 있지? 개패버리고 저기 지금 밀어주실래요? 오른쪽 쭉 위에 예... 거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밀어주세요 자 이런 것도 좀 까고 살림에 보탬... 보탬 좀 주고 자 마단 이거 필요 없어 왜냐? 기본 공격 많이 안 때리니까 어? 이거 좋다 이거 50% 더 얻으려면 4,000원을 얻으면 똔똔 검기 발산 이거 좋다 그리고 내가 7,000원을 써야지 그 2등이니까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그리고 행운 부적 어? 미쳤다 돈 돈미세 돈미세모드 가자 근데 저들이 죽으면 내가 좀 위험해지긴 하거든 죽으면 안 되는데 가자 왜냐면 두.. 두 명이 연결됐어 둥굴법사 따라가야겠다 같이 가잉 둥굴법사 같이 가잉 저기를 찍었어 어?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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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기? 쓰읍... 하아... 보내기 싫다 저 안에 뭐야 저거 저 안에 뭐야 저거 광장 뭐야 저거 보스? 아 보스야? 벌써 보스야? 아 비싼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불편한데 이거 고르는거야? 일본의 노란색 컷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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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저거 일로와 일로와 아 우리 편인줄 알았네 이게 다 여는건가보다 다섯개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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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하고 아 아파 여기 네개 안갚치야겠다 난 우리 편에 목숨으로 해야겠다 어둠 받아들이다 시디브 부패? 들어와 뭐야? 눈깔 잡아 고 고 안 보여 힐 피하고 피하고 치거기 잡고 눈깔, 눈깔 잡고 이렇게 쉽죠? 아 이거 순서를 맞춰야 되는구나 순서를 맞춰야 돼 그래야지 눈깔이 나오고 색이 4개가 꽉 차는 거 같았어 나 왜 몹이 안나오지? 대장이 안나오지? 개꿀인데? 이랬는데 개꿀이 아니었지 나왔다 안갈래 안갈래 나 힐 담당, 나 힐러 힐러 대시로 많았으면 안돼 힐러 많았어야 돼 힐러 많았어야 돼 와, 네비 아, 아파 저 동골뱅이 저, 저 뭐지? 아우솔 아우솔이 아픔 근데 마지막이야 저거 근데 나 물약 하나 남았으니까 왔다, 왔다 아웃으로 왔다 됐다 개꿀 노랑 아니면 파랑 하아 물리쳤죠? 물리쳤죠? 깔끔하죠? 야, 진짜 처음 와본다 여기 우와 나 보급, 나 보급부대 버스드 시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이거 발판이구나 버스드 실력인데 뭐야 이거 나오는거 아니겠지? 오케이 일 한번 해주고 칼 아우, 칼 이게, 이게 동받은 나 한번 때려볼까? 근데 나 죽으면 다 죽는데 와, 이게 금화라서 진짜 많아 나 금화라서 돈 쭉쭉 올라가 아, 그리고 내가 돈 쭉쭉 올라가는 템을 가져갔어 펫이 좋네 발판이 죽으면 진짜 좋네 이거 밟으면 올라가더라고 아픔 내가 여기 뭔지도 모르고 계속 오게 했었어 불판은 이렇게 아아 아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아 이렇게 앞에서 가면 안돼 죽으면 안돼 올라갔다 펫은 펫답게 어?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답게 펫 펫 펫은 이런거 먹어 뒤에 이거 처리해 장군 유사장군 펫 동굴 없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다 죽어 이거 지금 쓰읍 만만치 않은데 이 자식들 만만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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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빠지면서 힐힐힐 죽으면 안돼 포도네 죽는다 포도네 죽는다 자 일로와봐 일단와봐 또 누구야 힐힐힐 아 이거 포네? 이거 완전 반절인데 와 진짜 더럽다 어 우아가 여기 따로있었네 우아까지 먹고 갈걸 위에 불판 불판존 뭐야뭐야 나 앞에서 이거 막아줄게 날나오는거 아 뭐야 뭐야 나 죽으면 다같이 죽어 나 죽으면 다같이 죽어 나 죽으면 다같이 죽어 뭐야 아 왜이래 숨어 가라 오케이 나도 할만큼 했다 나 할만큼 했다 잠깐 나 봄이 뭐야 이거 내가 기절 내가 기절 큰 역할했죠 아 물량효과 좋아요 뭐해 왼쪽 가야되는거 아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돼 가자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이거 잡어 잡았다 추를 또 데리고 와 풀링 강쥐가 풀링까지 아 아씨 불량 먹었어 나 망했다 나 이제 진짜 없어 귀가 없어 장군 어 황금 황금 있는데 잠깐만 황금 열쇠 있다 황금 열쇠 있다 그냥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지 황금 열쇠인데 나 한번 이거 이거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어요? 내가 대치로 가볼게 열 수 아니 그 끄는 거 있어요? 이거 단추 그럼 내가 감 끄는 거 있으면 내가 단추로 감 초특 황금 열쇠 단추 없어? 으아악 그럼 다 가야되잖아 잠깐만 이거 꺼지고 이거 꺼지고 아니 뭐야 이거 순서대로잖아 이거 되게 쉬워 아니네 바뀌네 뭐야 이거 왜이래 하나 오른쪽 랜덤이야? 앗 흐어억 시 아 아이 기다려 내가 가서 힐해줄 수 있잖아 와 3만원 3만원 벌어왔다 그래도 오와 56개라 미쳤다 그죠 진짜 구력 꾹 참고 어? 펫 한번 뛰니까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우선이겠죠? 마을회관이 먼젠가? 아니지? 물약! 물약 업그레이드가 급한데? 물약 업그레이드 물약하고 분수할까? 물약 업그레이드 개꿀이다 이거 한번 원정에 펫 한번 하면 분수대원 파밍이 된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고 야 시비를 제안 20렙 24렙까지 3렙까지 3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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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면 보너스 줘서 좋기나 기본도 이거 너무 오우씨 ui z scale 3 분수대 기본도 특성 하 2키리 근데 이게 평균이 맞아야 돼 행운 올림만큼 불행이 돼야 돼. 그렇지? 대단함 여기 내부 이거 크게 확장하는 게 좋다고 했어? 아.. 안그러면 이만큼은 돈을 넣어야돼 불행이 높을수록 돈이랑 경험치 더워져 넓으면 별로라고? 그럼 이거 뭐가 좋아요? 나 하라는대로 할게 일단 더 많은 적? 강한 적 광비 생성이 안돼 혼란상태 아 이거? 지원병력? 지원병력도 넣었자 그리고 불행도 높을수록 돈이랑 경험치 더 줘 모든 포탑 파괴 비활성화 비속 버컬 크기 확장해서 OR을 해야된다고? 아.. 인프들이 자주 출몰 어? 인프 좋은데 어? 물약 더 쓸 수 있어 개꿀 커물 커물 어때 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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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O에 커물 정군의 커물 정군의 커물은 파밍하기 좋잖아 버려.. 겨울에? 그럼 정군 빼 형어 형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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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형먹까지 가고 이 두개짤 하나 먹자 빠타 빠탐 형업의 빠탐 어때 아 3까지는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할까? 하나는 돈 내고 150원 내고 1 1 2 3 운수 최악 운수 최악 아 이거 이거 좋아요? 운수 최악 이렇게 그러면은 빠탐 하지 말고 4개짜리 다양한 선물 요거 하자 인프 좋아 이거 1 2 2 2 2 3 3 컵을 아 컵을 사기야 컵을 컵을 하자 들어갈수록 어려워 왜? 뭐가 안좋아 2 3 2 3 이거 매 할 때마다 그런거야? 프리스 일단은 돈 넣어 이거 분수에다 다 집어넣어도 되겠다 1 2 3 3 4 개수 개수 사기고 회짝만? 스읍 회짝만 하기에는 지금 돈이 150 만화 회복 100이면 되고 100이면 되고 아니 여기 또 사야되는게 또 여기 또 있어 도박을 한번만 한번만 할까요? 시험 삼아서 자 도박 시험 삼아서 자 500원을 한번 해봐 오케이 七 montegger 100 ip pack 승리 1000万 1000맥 전 이거 승리 5000 승리 응 승리 택 패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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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째를 한 번 빼 천원째를 한 번 빼 더 빼 그리고 오천원가 아 만원가 씨바 털출 아 그건 제가 열쇠 담당하겠습니다 심벌감화 결과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큰 손 여기도 가 열쇠 열쇠 사고 몇 개씩 사요 보통? 아 예비당 버프도 있어 맞아 예비당 버프 연구에요 연구 이거 안 뚫렸네 언제 뚫려? 아 예비당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나문도는 나문도는 아 예비당 버프를 아 예비당 버프를 안죽는거 안죽는거 기절시키는거 그리고 안기 안기 좋은데 기본공격 가자 진짜 세다 어? 다섯명이네? 고로씨 그걸 눌러버렸어요? 다섯명이네? 청광이 보호대 오케이 개꿀 흐흠 흐흠 자 퍼져서 퍼져 퍼져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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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가라 가라 이거 먹고 먹고 넓으니까 많다 아이템 위로가자 위로가자 쇼컷 자 선생님들 쇼컷입니다 쇼컷 칸 오심심 미친다 까라까라까라까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좋아 빨리 가 시간 없어 스탯도 보지마 이 마크엠 알지? 자 갑시다 자 다음 한층 먹고 또 올라갑니다 한층 먹고 그냥 가는거야 어? 가는거야 그냥 뭐있어? 무적인데 앞에 전방에 다 다 어? 막아지는데 근데 나 그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냐? 콤보가 쉽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네 나의 분노 뭐야 이거 물?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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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넣자? 뭐있어? 웨인 오케이 오 오 지도 지도 좋아요 지도하면 다 보이죠? 오 여기 숨 숨.. 아 안 숨겨진 오 또 있죠? 넓으니까 좋네 넓으니까 좋아 아이템이 많이 나와 넓으니까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올라갑시다 자 돌아 가라가나 가라가라 가라가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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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나 장군? 장군도 굴렀죠? 오면 뒤져 오면 뒤져, 앞을 막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니 마크의 말제 잠깐만 나 지금 5개죠? 5개 다가가가가가가 자, 이거 쉽죠?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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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버려, 그냥 오, 파란색, 오, 마크햄 들어가 그냥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아우, 씨바, 어,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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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X 뒤죽어 피킹 다녀가지고 죽을 뻔 했어요 강아지게 다 먹네 이거 공짜 팻도 있다고요? 25,000원짜리인데 공짜 팻이 있나? 되나? 20,000원짜리 와 이거 봐 소골 봐 이게 저주 때문이야 자 갑시다 그냥 들어가 들어가 인생 뭐 있어? 훌랄라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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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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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장 대장 잡고 자 들어가 들어가 어 앞서서 들어간 사람 있었네? 장군 장군도 죽여 그냥 어쩔거야 장군 들어가 그냥 들어가 꺼신데 꺼신데 어쩔건데 꺼신데 오케이 꺼지기 전에 나의 버프가 꺼지기 전에 아 꺼졌네 어쩔거야 그냥 죽이면 버프지 뭐 죽이면 버프야 비벼 그냥 비벼 근데 까라까라 까라까라 아 까라까라 까라까라 카우.. 그쵸..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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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주시고 여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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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잖아요 일단 오아 여기서 오아 보내면 쫄보죠 안 보내 열쇠 열쇠나 먹고 어 위에 템 쇼컷으로 가는게 맞죠? 여러분들 쇼컷 갈게요 저 안올리고 갑니다 왜냐 쇼컷 맞으니까 쇼컷 쇼컷으로 와 쇼컷 고고고고 눈깔 눈깔이 아 누가 쓰는거야 저거 호랑둥이 쇼컷 얇게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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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아! 아! 오케이! 어? 아싸! 1.5배! 힐! 아 수정 시체를 밟으면 불이 붙는데 블럭 채우고 나 지도 보지 않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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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내 몸이 뜨거워! 아! 개열반네 쟤? 슬피야! 아! 아! 뭐야! 이거 비빔밥 이거 비빔밥 지대였네요? 와플 지대 와플 기계 이거 구해주기 힘든데 있으면 진짜 힘든데? 사질불판 열감 한 명 더 죽었어 사질불판 근데 우연찮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옆에가 뚫려 있으면 일단 와보세요 일단 와보세요 와보세요 오케이 아파서 아파서 움찔움찔하는거 봐 사질불판 사질불판 뭐야 여기 어떻게 된거야 못들어가는데? 애초에? 아니 사질불판 못가 여기? 이쪽으로 가야 왼쪽으로 가야되나봐 아닌데? 애초에 없어 아니 왜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그치 왼쪽 살짝살짝 그 위에는 있어 위에는 있어 아래로 아래 아래 오케이 아퍼 가야지 가긴 가야지 어 오케이 오른쪽 한번 확인 오른쪽 확인 오케이 오른쪽 사질불판 위로 토네가와 내가 토네가와다 어? 나 거쳐가면 좋고? 나 거쳐가면 좋고? 근데 나도 태어나면은 사죄불판 여기 켜지는데 100% 켜질텐데 여기 왼쪽 살아낼 때 오른쪽으로 갈게 오른쪽으로 잠깐 무적 오른쪽으로 갈게 위로 갈게 위로 갈게 위로 갈게 와 고마 고마 야 나 살려주라고 있었네 이 지대가 나 살려주라고 그 뚫린 길이었어 불은 여기 왜 켜져있지?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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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네 먹었어? 어? 먹었네? 못참아 잠깐만 우와 다먹고 우와 다먹고 보내고 올려보내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지나가기만 해도 그거 되는데? 저 X는 뭐야? 아 막혀있었다고? 올려보내는거 없나? 우와? 잠깐 올려보내는거 뭐 거기 있어봐 위로 내가 쇼컷으로 한번 가볼게 내가 여기 봐봐 해볼게 쇼컷 나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할래 나 여기서 들어올걸 쇼컷 흠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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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켜져있으면 안되 켜져있으면 안되고 잊지금이 흐흐흐흐흐흐 앗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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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뜨가 앗뜨가 아 퍼 우리 세 개 두 개 두 개 연결됐죠? 어 두 개 두 개 연결 쇼컷 갈까요? 아 물뜨고? 그래 나도 물뜨고 오자 아 물떠져 있네? 나 왜 물떠져 있지? 아 나 아까 떴어요? 나 물량이 몇 개요? 6개요? 쇼컷 가면 되질 것 같다 그럼 여기 가자 여기 여기 재밌겠다 함정? 디짐? 오케이 알았어 그냥 내려가 쇼컷 가지마 우리 일단 쇼컷 가면은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잃을 게 많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내려가고 올려보내고 올려보내고 좀 어? 잔인하게 합시다 그 다음부터는 올려보내고 오아랑 어 여기 아마 상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자 맵 난 맵이 다 보여요 왼쪽 상점 왼쪽 상점 좋다 좋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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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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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밀어 화력으로 밀어 그래 난 지유관 지유관 한신 어 여기있다 오케이 숨개지네 한신이니까 가ra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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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ra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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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보세요 자 힐 힐 한번 해주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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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무부 나 하우스 주인하고 총무부 어디서 이 근본도 없는 놈들이 여기 여깄어 쏠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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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힐 했어 나 반대 반대 반대의 저주 반대의 저주 걸렸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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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 저주 아아 숨겨진 길 갑시다 어 저 가운데 오와 어 이것도 원거리로 취급하네? 잠깐만 한번 맞아보자 그게 아니네? 마법이 아니고 화살같이 취급하네 투사체? 이거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뭐 만원 넘어갔어 와 왕 왕다이야 어? 뭐야 흐으흐흐흑 흐흑흑 흑 되죽었어 흑흑흑 아 위에있던 사람이 죽었나 보다 아 그 가만히 계셔 그 불 불판독의자 내가 할 테니까 그 지금 잠깐만 이거 올려보내고 가자 올려보내고 나 몬스터 이거 싸거든 지금 가격? 상급 야 이거 체제는 미쳤다 6,000원 드려? 6,000원 드려? 죽을텐데 어 이거 이동수 빨라니 이거 좋아 이거도 좋아 풀 도원결이? 많아서까지만 사자 자 갑니다 자 그거 일단 올려보내고 갑시다 올려보내고 왼쪽에도 뭐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왼쪽 다 했나? 우리 왼쪽 다 했었나? 우리 왼쪽 다 했었나요? 이거 아래쪽 안했는데? 아래쪽까지 먹고 보내자 아래쪽까지 먹고 여기 있는 층 다 하고 2층 다 해 저 아래쪽까지 은 은 은 열쇠 있습니다 은 열쇠 있어요 자 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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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이제 자 가자 올려보내고 가자 쟤 쟤 뭐야 몹이 있어 왜 몹 몹관리가 안되는데요 지금 몹이 하나가 돌아다니는데요 저 눈깔 쟤 뭐에요 눈깔 좀 처리좀 해주세요 여기 가드 저기 좀 해주세요 오와 보내 오와 보내고 다 보냈으면 말하세요 40개 오와 40개 나 이제 잔인해질거니까 자 내가 나 이제부터 불판연구갑니다 나 이제부터 불판연구할거에요 자 불판 자 오와 다 보내세요 어 여기 괜찮아 기달릴수 밖에 없고 어 괜찮고 어? 뭐야 나 계속 짓는데 계속돼 아 이미 있구나 어 잠깐만 힐 해줄게 힐 해줄게 용기있게 가봐 용기있게 가보라고 흐흫 그만 얻습니다 템이 안좋은데? 잠깐만 힐 해줄게 힐 해줄게 자 여기서가 여기서 여기서 내가 알려줄게 일로오세요 달려와 그냥 달려와 그냥 달려와 달려와 괜찮아 달려와 달려오라고 달려와 용기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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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달려와 달려와 호흡 화들갑다리지말고 오케이 어 여기만 자 자 이거하고 stellt 아 일로 가 일로 일로 가 일로 일로 가라고 fil 일로 가 왜 적統위라 아 아 빨리 빨리 와 아 물량 먹으면서 달린다 자 갑시다 갑시다 물량 먹으면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는 피가 많잖아 지금 289잖아요 저 사람들은 거의 없어 피가 아 자 위로 갑시다 파인드버턴 뭐야 슈구가 보여 아 저기있다 책? 저 책은 모르겠어 자 이제 오 나 돈 50% 이상 50%로 들어야 자 사이드는 내가 해주고 공격 가라가라 가라가라 하라 가라가라 자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이속 빨라지죠 이속 빨라지죠 몬스터 죽일때마다 올라가는건가? 야 이거 한명이라도 죽으면 이게 불원결야 이거 풀 풀원결이 상태야 이거 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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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나 채우는 것 때문에 다 된다 엏 제가 송금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했죠 안하면 본인들 탓이죠 자 여기 한번 갑시다 뭐 올릴까 마법사 이거 할 수 있는데 마법사 할까 마법사 할까 마우스 뚫어볼까 세금 줄이기 아 마우스 이거 좋아 세금 줄이기 어때 난 세금 줄이기가 더 좋은데 세줄 마저 올릴까? 알았어 요고 요고 술까지 술까지 올려 오케 돈은 어차피 제가 안 남기고 가요 도박으로 다 털고 가니까 도박으로 다 털고 가니까 오케 야 돈 쓸 일이 생겼다 뭐 내가 뚫었으니까 4개 받을 수 있는데 4개 이거 언제 바뀌어요? 이거 언제 섞여 다 아 그래서 넣어놔야돼 아 내가 주워오는거구나 아 이거 다 썼으면 사야되고 아 그렇구나 도가 안깎이는게 꿀이래 나도 갖고싶다 갈가마귀 갖고싶다 힐 돌진속도와 거리 이거죠 개새졌다 돈 썼고 이거 썼고 다 썼죠? 검토샤 키울수록 쓰레기되네 미끌망토 하나 사줘 팀원을 위해서 한건 해줘야지 최대치 청동도 하나 사 가자 마지막 우리 마지막 불태워보자 분수? 너 입금한게 좀 있을텐데 백만큼 남았죠 다 입금해 그리고 프리셋? 열쇠검사야 말도안되는소리가 없어 크기확장에 운수최하로에? 병사 많은건 좋은거같애 병사 많은건 오히려 이득인데 이건? 수치가 아 돈 내야되는구나 돈 낼게요 150원 전주 하우스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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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전사 하우스전사 보고 병사 많으면 경험치대수 좋죠 병사 많으면 경험치대수 좋죠 전주 아... 또 다섯명이네 150명 동원결이 쓰읍... 아 이게... 서버가... 그치... 하... 서버가... 하우스전사 진짜... 150명... 딱... 150명까지는 안바래 한... 아 많이 올라갔다 쓰읍... 한... 100명? 아니 100명도 아니야 50명까지만 들어와도 좋은데 아니 50명도 아니야 30명 정도만 들어와도 좋은데 봐봐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까라까라까라까라 1층은 뭐 여포지 뭐 어... 위 아이템있다 오 나 훨씬 더 앞으로 간다 스킬을 찍어왔더니 필수네 이거부터 찍어야겠다 대쉬 일전선은 대쉬지 이름을 한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돼 가라가라가ли 가라가라 가라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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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라 가라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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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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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빨간.. 초록.. 초록.. 초록이 많이 떴다 초록이 고장 다음 와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우아, 우아를 컷이니 먹어 템창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내릴 수 있는 거 보면은 그냥 계속 나와요 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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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 라카 라카 피해서 기절시키면서 라카 은근히 쎄다 쎄 술있대, 술 초과, 술 우물있네요 아래 우물 아, 내가 그 평소에 죽는 게 술이었구나 안 좋은 게 그쵸? 그쵸? 내가 그 막 아이, 뭐 손에야 안주어 이게 아아 그러면 내가 먹은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아니지? 그 술이 아아 아아 그러면 내가 계속 주웠어야 됐네 그럼 내가 계속 주웠어야 써네 아.. 저거구나.. 아이씨.. 어? 열었네? 잘 열었어.. 물약 채워갈게요 다 깠나요? 깠으면 올라가죠 쇼컷 쇼컷고.. 돈 나왔나보네 아직 못풀었다고? 아.. 말도하는데.. 비켜봐.. 아잇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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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컷 이걸 해 일단 해 오케이 해 어? 오케이 해 해 해 잠깐만 이건 아니고 해 오케이 여기서 이걸 해 오케이 어? 해 해 오케이 해 해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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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지 않아 늦지 않아 내가 하는거 보고 해도 늦지 않아 해 해 해 아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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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랐다 따랐다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자 자 자 따랐다 자 끄고 그럼 이거 켜고 그치? 켜고 맞지? 자 그리고 자 이거 끄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걸 하려면 켜고 이거 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켜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를 꺼놓고 여기를 들어가 그치? 들어가서 이제 아 나 거의 다 알거 같은데 나 거의 다 알거 같은데 잠깐만 한 번 두 번 두 번 들어가니까 여기가 차 있고 차 있고 차 있고 차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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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그러면은 차 있어야 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어? 아닌데? 차 있어야 되고 들어가고 이게 네모가 네모가 있으면 이거 봐봐 이게 만들어지려면 원터치에 끝날려면 이 네모가 이렇게 네모가 이런 상태 1번 이런 상태 2번 이런 상태 3번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요기만 남기거나 그치? 요기만 남기거나 요런 형태의 3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만들려다가 갑자기 요게 좋으면 요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게 뭐 쉽다고 치면 요거를 만들려면 모서리는 3개를 만들어 놔야 돼 그치? 모서리를 3개를 만들고 아 이거 바로 많이 안 누를수록 좋다고? 대각선을 맞추고 대각선 반대 모서리 한 개 누르면 끝나요? 대각선을 맞추고 예를 들어 대각선을 맞추고 모서리 누르면 된다고? 아 이걸 이걸 하려면 1번 2번이니까 뭐야 돈 나왔죠? 사과 이하 돈 그럼 대각선을 하나 만들면 된다? 대각선 돈 나왔어 사람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대각선을 맞추고 부끄럽지 여기 굳이 어 파란색 폭소 연쇄번개 트래쉬 어 뭐야 어 아이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이거 버프 부셔 여쑤 나 이거 담당 나 이거 담당이죠 총무 총무기사 자 여기 여기는 내가 할게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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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돌진기사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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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얘 잡아야 돼 저거 해골 해골 전사 안 돼 끊겨서는 안 돼 끊겨서는 안 돼 아 끊겼네 저 우워로 만드는거 휴양 toil 와 또 지민이 바깥쪽 내가 umi ps 들 수사체 막으니까 잘 부수면서 커신 잡으면서 장군 잡으면 이제 커신 괴롭히고 커신 괴롭히고 함정도노? 아니? 가 아, 아이템다 아나 아, 전사 좋아요 자, 마모루 이거 뭐 음 쇼컷 가야되지 않겠어요 요거 초록도 아닌거 지식에서 좋다 지식에서 템 여러개 할 수 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나 벗고가 아, 그렇구나 아, 나 하나만 했네 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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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게.. 어? 아니 안 밟았는데 왜 그러냐고 어! 한번 살려줘 안 죽을테니까 안 죽을테니까 살려줘 아 공실이 취급하지 말고 안 죽으면 되잖아 보태면 되잖아 아 게임중에 살려줘 끝나고 살려주지 말고 아 살려줘 아 진짜 소소하니 아 살려줘 아 끝나고 살려주지 말고 달라 중간에 살려주는거랑 끝나고 살려주는거랑 끝나고 살려주면 너무 티나잖아 도움 되잖아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잖아 아 중간에 살리라고 안 살려? 그럼 나 돌진한다 함정으로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안 소중해 보스 할때 살려줍시다 우리 서로 우리 우리 의지해야돼 안그러면 이거 못이겨 못개 이거 음? 팀플 아냐 팀플 기본적으로 봐봐 이런거 어? 투사책이 틱틱틱맞기 야 나 미쳤다 개잘만 온다 긁어 긁으면서 화상이 왜 들어가는거지? 화상이 왜 들어가는거지? 나 시체 위에 없었는데? 어? 나 총무 총무기사 그리骰 일으키는 저 한번 가볼깨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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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ree 느낌 있어요? Virgin 날정독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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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성무드 클릭 끊겼다 봤어요? 긁어버리는거 긁어버려 그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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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성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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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 꼼꼼하게 정모가 꼼꼼하게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 없거든 해주는 사람이 이런거 산림꾼이야 산림꾼 한 명 있어야 돼 소화 산맹 초특급 황금상자 자, 초특급 황금상자 열쇠도 없는데 뭐 초특급 황금상자야 열쇠도 없으면서 아, 열었어? 아, 열었나보네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무슨 마크에요? 뭐지? 뭐지? 아, 푸래? 푸래 아 푸래와나 푸래와나 아 오케이 검성무드 어 뭐야, 잠깐만 긁을 때 나타나지 말자 긁을 때 오아, 보네, 말어 오아, 보네, 말어 오아, 보네, 말어 두 명 연결이잖아 근데 여기 세 번째 마법사는 쭈 형 닮았다 어? 비석 강아님 뒤졌다 나 오늘 성모형 된다 검성모 아 안보네 안보네 나 이제 검성모 모드 갑시다 갑시다 쇼컷 갑시다 쇼컷 갑시다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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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쇼컷 아 하지마 쇼컷 간다니까 늦지마 왜이래 추하게 나 이거 버프 나왔는데 왜 그러는거야 대체 빨리가 빨리가 쇼컷 시로가 동료야 이게 급이 맞아요 동료지 왜이렇게 아 아파 나 데미지 나 센데 왜 약할래 왜이렇게 약해 뭐야 어 이건 아니지 않나 아일리트모빌이야 아 진짜 우리 아 좀 호방하게 하자 좀 어 동료세가 많으시대 21개 있어 아니 왜 21개가 호방하게 할 때 처리해주고 곤란하잖아 얘네들 내가 투사체 안치 좋으니까 처리해주란 말이야 꺼지라기 아 데미지 센데 나 데미지 센 센 센 버프 받아가지고 센데 내 앞에 딱 막아줘야돼 못잡더라도 어 알잖아 못잡더라도 앞에 막아줘서 뭐야 잠깐만 뭐예요 뭐예요 어 보라색 영 영어 만화 소모 기술 공격 소모 감소 모든 만화 사용 회복 모든 만화를 회복이야 계속 쓸 수 있어 2초 2초 근데 2초야 자 해볼게 계속 오 차 차 10% 확률로 차 근데 안차 오 차 근데 안차할 수도 있어 아 이 안에 10%가 안터지면 이 안에 10%가 안터지면 안차 갑시다 풀이 있죠 풀이 있죠 이 안에 또 찰수도 있어 근데 이거 개사기네 이거 오케이 자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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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들어갈게 그냥 너네는 따라와 이 겁쟁이들아 이 겁쟁이들아 뭐야 이거 헷갈리? 이 헷갈리잖아 헷갈리 이 겁쟁이들아 간다 심호흡 한번 하고 마나 마나 찬다 마나 찬다 이 겁쟁이들아 열어 오케이 이번판 이번판 좀 좋은데? 뭔가? iron 흠 어 먼저가서 복습하고 있었잖아 빨리 살려 살려 싸우는 중에서 살려 아 싸우는 중에서 살리라고 아 싸우는 중에서 도움 돼 나 살려 싸울 때 살려 싸울 때 싸울 때 살려 아 싸울 때 살려 아 기다려 기다려 아 이르지 말고 이르지 말고 기다려 살려 줄 테니까 어딨어 아래 있어? 어 아래 있구나 기다려 내가 살려 줄게 저 아래 있네 살려 줄게 아 그래도 저거는 오픈했네 기다려 저거 버튼 안 눌렀으면 큰일날 뻔 그치? 피격식 콤보 활동 고생했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한잔 털어넣고 훌훌 털어버려 한잔 마시고 이 쪽으로 여기 여기 자 내가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아 먼저 안하면 내가 들어간다 이거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오케이 알았어 뭐 그렇단 얘기지 오케이 갈게 갈게 자 달려와 달려와 빨리 달려와 달려와 다 달려온다 다 달려온다 자 하세요 사용시간 1분 남았습니다 아무도 가지마 우리 뒤로 뒤에 가있자 헷갈리니까 뒤에 나가있자 여기 이 실루엣 모드로 들어와 님들은 도원결이라서 오케이 실루엣 실루엣 잠깐만 잠깐만 이거 꼭 지금 해야될까요? 아니 아 죽으면 버리고 우리 입금하고 오자 죽으면 버리고 입금해 입금하고 구해주자 입금하고 구해줘 피 없는가봐 버튼이 없는데 여기? 거기있어 거기있어 우리 입금하고 올게 거기있어 입금하고 올게 끄는게 없네 거기있어 거기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갇혀버렸네 아니 아니 입금은 해야지 입금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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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물도 없고 이거 터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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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스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자 힐 받고가 우아 우아 먹어 어 비석도 있다 비석 비석 먹었어요? 아 나 단단해 90일 아 잠깐만 뭐야 깜짝이야 아 단단해 살았네 자 한다 안 죽어 놔 봤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야 오 속박 풀리구요 도완결이 해제 자유 자 그러면 아까 못 먹은 템 먹으러 가야죠 자 아까 못 먹은 템 먹으러 갑시다 아 아 아 아 가지마셈? 아냐 가도 돼 제가 물약 다 쓰고 탈처럼 아 근데 나는 가도 돼 난 될 수 있어서 난 가도 돼 아 갔다올게요 그리고 이거 보내는 거 없나? 우아 가지마요? 가지마? 가지말라면 안가고 그리고 나 지금 금광불개 상태야 금광불개 상태로 나 가도 돼 금광불개 상태로 나 가도 돼 아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닌데 아닌데 근데 포도사는 내가 죽인 거 아님 아니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아 그냥 죽은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더 못했어 내가 더 많이 가잖아 살려줘 살려줘 Fix 우리가 안 살리면 못 올라갑니다 oder Problem Arig 그 luckily 중 죽으면 방이 없어져요 방 만만찬은 저기 나타나 트랩딜 반감이 있는데 맞아 저 그것 중에 분수 아 따가워 따가워 물량 먹어서 한 살리고 아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길 살리고 오케이 자 왜 나 안 살려 나 살리고 와 아 빨리 살려 빨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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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 한번 해볼게요 순서 순서 내 순서 이거 보고가면 상관없어 보고가면 쉬워 여기 켜지고 오케이 여기 켜지고 아 포도 왜 포도네 왜 오른쪽으로 갔지 아 왜 오른쪽으로 가 거기서 어 아 나는 여기니까 가는거고 왜 일로 가냐 아냐 포도네가 포도네가 제일 짐이 짐통이 진짜로 이거는 아 이건 포도네 더보이잖아 이건 기다려봐 포도네 포도네는 일단 살리지마봐 포도네는 일단 살리지마봐 다 연결되니까 포도네는 살리지마 나를 살려 내가 살려볼게 어 내가 앞에서 날 살려 그리고 내가 저 안으로 베이스캠프로 갑시다 오케이 살리고 베이스캠프 오케이 그리고 힐 한번 주고 우리 여기서 힐 다 주고 갑시다 베이스캠프에서 달리기 스킬이 없음 아 괜찮아요 차분하게 불은 맞아도 돼 불은 불까지 안 맞으려고 해서 그런거야 오케이 자 차분하게 갑시다 자 잡거 잡거 ga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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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o 보기 아니 잠깐만 내가 두칸 두칸한칸 두칸으로 해서 기억했는데 왜 포도네 cycling 포도네 2칸 1칸 2칸 이었는데 왜? 이거 아니었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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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템 역대급 이었는데 이씨 아 진짜 역대급 이런데 그니까 나도 근데 진짜 나도 절세 이식격함? 아 나 진짜 잘나는데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새로운 축복 받을수도 방장 넷발로 3타는 갈거같음 노 이거 필요해 이거? 도대체 도대체 500원 한번 봐 오케 5천원 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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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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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